자기야 늦어서 정말 미안. 자기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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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여보 내가 사준 시계 있네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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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너거라. 촌스러워서 버리려다가 한 번 찾지 뭐. 어? 잠깐. 이게 뭐 묻었다. 어. 잠깐. 고마워. 어? 자켓 좀 다려줄 걸 그랬다. 보다시피 고객은 미혼의 남자다. 명절만 되면 살이 빠져요. 이번 명절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. 아니 제가 25년 동안에 취급만 해도. 속아선 독신들은 그걸 다 어떻게 계속. 아이고 회장님이. 부부동반 골프 모임에서 사업 얘기 끝내는 분이시라. 손주 며느리 보고 죽는 게 승원이라고. 저 진짜 할머니한테 의도하고 싶어요. 우리도서 와자 비키. 교란해 주세요. 사형이 뭐든 와이프를 필요로 하는 싱글이 세상에 넘쳐났고. 그들에겐 전문가가 필요했다. 어머님 아버님. 안녕하세요. 이렇게 다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. 师아. 진영씨. 손주 며느리 왔어. 좀 봐봐. 할머니 손주가 제일 멋있대. 할머니. 이노미네 바드리스 에필리 에스프리투 상디 아멘 어머머머머 완전 푸르네 약간 슬라이스성 바람이라 혜자도 보고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샷! 위대표 와이프 아니었으니 애자도 빠진 판 했다 사모님이야말로 LPGA 나가셔야 된다고 회사님께서 칭찬이 어마어마하시다던데 덕분에 집사람한테 점수 땄어 아따 만났어 아따 이런 점이에요 슈크란 리허수리 꼼지 파워 땡큐 슈크란 리허수리 슈크란 리허수리 슈크란 리허수리